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동행 아 이거 로타리클럽하고 로타리클럽에서 이거 쉬운 거구나 동행 괜찮다 멋지다 음 사진인데 진짜 멋지다 이야 해 뜨는 건지 지는 건지 뜨는 거 지는 거겠죠 이게 옛날 딸기인데 참 딸 딸 와 딸 딸 딸 다 먹으러 와야지 이게 노란 코스모스 맞지 않나요? 노란 코스모스 맞죠? 이쁘다 이게 노란 코스모스가 아니고 금개국 금개국 아셨죠? 제가 몰라놓고 제가 몰라놓고 바로 신발이 큰일 났다 이거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멋있다 오 하얀꽃까지 같이 멋있다 하얀꽃하고 이거 금개국을 탁 꺾어가지고 그거 웨딩 촬영하면 좋겠다 그쵸 그쵸 아 이쁘다 하얀꽃 우리 이제 오랜만에 왔다. 여기도 우와 바람에 물결이 너무 좋다 와 이 바람 진짜 굴컬 오리 탄다 우리 오리 탈까 안 되겠다 바람이 이 정도로 불어요 부는데 쭉이야 검거산 섬상이에요 섬상 깨끗한 탄이 시작한지도 몰라 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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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무산 안녕 또 만나자 우리 부류던 나라를 기억하며 아무 게 없을 그린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줄 여인 거울처럼 오늘 노래 다 했습니다 오빠가 어떤 분이세요? 너 삼촌이에요? 저희도 못 드리겠어요 두 명만 해도 일국자에요 두 명만 해도 일국자에요 아멘